15장 2번 챕터에서는 벤젠과 방향족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. 방향족이다 라고 하는 용어는 처음에는 벤젠과 그 유도체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 이러한 화합물들한테는 독특한 냄새가 났기 때문인데요.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벤젠만 해도 불포화도가 상당히 높죠? 고리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향족 화합물들은 벤젠처럼 불포화도가 높습니다. 불포화도가 높으면서도 안정된 이런 화합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방향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대신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RN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. 이 RN은 우리가 작용기 같이 표현을 할 때는 AR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러가지 방향족 타나소는 콜타르를 분별 중류에서 얻어낸 화합물들도 있어요. 벤젠이라든지 또는 톨루엔 그리고 뭐 크실렌, 인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크실렌 같은 경우에는 치환기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메틸 치환기로 두 가지 자리를 잡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. 그 이유는 이 치환기에 해당되는 메틸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세 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메틸기가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붙어 있으면 also, 그 다음에 그 옆에 붙어 있으면 meta, 그리고 가로질러 건너편에 있으면 para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접두사를 앞에다 표현을 해줍니다. 그래서 also, meta, para 같은 경우에는 o, m, p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. 그 외에도 여러가지 방향족 화합물들에 대한 여러가지 화학종들이 있는데요. 이제 앞으로 이 방향족 화합물들의 특징이라든지 명명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. 우리가 방향족 화합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팩명도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관용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특히 첫 번째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메틸벤젠이라는 표현보다는 톨루엔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벤젠이라는 이 표현보다는 페놀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. 아미노벤젠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닐린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방향족 화합물들은 그 관용명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용명에 대한 명칭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. 관용명에 대한 명명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아유팩명을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탄화수소와 같은 방법으로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렇게 치환체가 하나만 있는 일치환체 같은 경우에는 모체를 벤젠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.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브로모벤젠, 두 번째는 NO2가 붙어 있으니까 나이트로벤젠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탄소 3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붙어 있죠. 이 경우에는 프로필벤젠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앞에서 RN이다 라고 했었던 것들은 이렇게 AR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. 근데 RN이라고 하는 것은 알킬 치환된 벤젠을 RN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알킬 치환기의 크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. 하나는 알킬 치환 벤젠이고 또 하나는 펜일 치환 알케인으로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 모체가 벤젠이 되는 거고요. 모체가 알케인이 되는 거예요. 그러려면 벤젠보다는 치환되어 있는 이 알킬기의 개수가 작아야 되겠죠. 벤젠은 6개로 이루어진 탄소니까 6개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킬 치환 벤젠으로 명명을 해 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알케인으로 우리가 명명을 하고 싶을 때는 이게 알케인 자체의 개수가 6개보다 더 많은 경우 그래서 알케인이 모체가 되는 겁니다. 이 경우에는 이 벤젠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펜일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. 즉 펜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종의 하나의 어떤 치환기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우리가 이제 펜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이거는 이렇게 약자로 pH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스어 파이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펜일이라는 명명을 이렇게 각각 사용을 하겠죠. 여기에서 벤젠에 해당이 되는 C6H6에서 수소가 하나 빠지고 이 자리에 다른 것들이 취환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다 펜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벤젠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벤젠 고리에 CH2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적 고리에서 이렇게 펜일기 수소가 하나 빠지면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경우 펜일로 표현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붙어 있는 알케인의 치환수가 6개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. 자 헵테인 지금 예를 보시는 것처럼 이 헵테인 같은 경우에는 치환기의 수를 우리가 봤을 때 펜일로 붙였다라는 의미는 여기 모체에 해당이 되는 개수가 6개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게 모체가 되는 거고요. 이 두 번째 자리에 이 펜일로서 이 벤젠이 붙어 있는 거예요. 이때는 벤젠으로 부르지 않고 펜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벤질기로 작용을 할 때는 이 벤젠 고리 옆에 CH2가 있으면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때는 벤젠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벤질기, 펜일기 이런 식으로 용어가 정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.